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 소방서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음식점 주방화재는 음식물 조리 중 불씨가 후두와 덕트 안에 쌓여있던 기름때와 착화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배기덕트를 0.5mm 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하거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, 기름찌꺼기, 정기적 청소 등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고 K급 소화기도 함께 비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.